평가원님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 V영어 김지영이고요. 또 왔습니다. 캐스트 댓글에서도 V단어 언제 또 새로운 거 나옵니까? 라고 하시던데 나왔고요. 이제는 약간 조금 자신 있게 한 마디만 해도 될까? 이제는 V단어는 이런 거예요. 라고 이제 덜 설명해도 될 만한 녀석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제가 좀 사랑하는 강좌 중에 하나죠. 아니 무슨 단어의 수업을 들어 단어 외우기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파괴를 안겨줬었던 수업이 그리고 강좌 그리고 교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어 강좌까지 하는 시즌이 되면 벌써 인강으로 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인강 런칭하면서부터도 V단어는 있었던 수업인데 그때는 제가 막 열을 막 내면서 야 단어도 이렇기 때문에 수업이 필요해. 거봐 단어도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너가 선지까지 정답을 갈 수 있고 이런 단어의 이런 확장적 의미까지 알아야지 본문도 뚫어내잖아 라고 막 열을 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2023년과 4년에 걸쳐서 진짜 V단어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봐줬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업그레이드 또 시켜놨죠. 그래서 2026학년도를 대비하는 V단어는 강좌입니다. 밝혀둘게요. 강좌예요. 강의가 중요하다고요. 알겠지 얘들아 단어도 왜 강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명승부하는 강좌고 가장 많은 수강평을 가지고 있는 강좌이기도 하고 제 커리큘럼을 타지 않았다고 해도 이건 그래도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강좌일 정도니 해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 V단어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가죠. 독해용 강좌입니다. 독해용 강좌라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만한 단어들 그냥 이렇게 쭉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뭐 단어장이다 하고 제 이름 박아놓는 저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저보다 시중에 있는 단어장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건 그쪽을 보시고 단순 단어 암기장 2,000단어 3,000단어 있는 거 얘는 그 용도가 아니야. 무슨 용도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정답을 맞추기 위한 단어야. 네가 알고 있는 단어와 네가 알아야 하는 단어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지만 어? 이게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 단어가 되는구나. 그게 정답의 키가 될 수 있도록 독해 문제의 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수업용 교제와 강좌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저한테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교제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 수업용이라니까. 그럼 수업만 들어도 되나요? 아니 교제 있어야 돼. 왜? 예문이 중요해. 기수강생들은 알지 얘들아? 이거 예문이 진짜 중요한 거 알지? 특히 매년마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최신 예문으로 교체를 하거나 설명을 더 부가적으로 쓰거나 하는데 교제가 있어야 될 거야. 여러분들이 안 그러고 다 써야 되는데 그냥 수업만 찍 하고 넘어가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교제, 수업 둘 다 만족돼야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V단어는요. 재미있습니다. 근데 재미가 있는 대신에 즉 밥 먹을 때도 들을 수 있어. 점심 식사하실 때 이거 들으세요. 저녁 식사하실 때 이거 켜놓으세요. 교제 이렇게 딱 놓고. 필기도 많지 않아. 근데 재미있게 즐기시되 복습을 무겁게 하시면 그러면 단언컨대 바로 다음 질문에 얘네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온다? 치명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올 거다. 다음 시험에, 다음 모의고사에, 다음 수능에. 무조건 나올 거다. 이미지 잡아 드리는 강좌예요. 이 단어를 봤을 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직역해서 직역해서 암기만 하지 말고 요게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너 요거까지 암기해줘? 거봐 요게 예문에 나오잖아. 또는 예문에 시험에 나왔잖아. 선지에 나왔잖아. 이런 걸 보여드리는 강좌예요. 그래서 제가 몸짓, 발짓, 춤, 노래, 성악 다 할 겁니다. 표정, 별의별 걸 다 하는 강좌가 될 거예요. 이미지를 장착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작년과 달라진 점. 사실은 기본적 틀은 똑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말씀을 살짝 드려볼 게 있다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작년엔 302단어였던 게 319단어로 좀 바뀌었고요. 시중에 있는 단어장, 수천 단어 들어가 있는 단어장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네가 아는 단어인데도 모르는 단어 있을 거라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니까 치명적인 애들만 모았으니까 단어 개수가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런데 아마 두께는 일반 단어장이랑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설명이 많기 때문에. 구성은 이렇게 돼 있죠. 미니북 들어가 있고요. 워크북 들어가 있고요. 인덱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교재 있고 미니북이 따로 들어가 있을 거고 가지고 다니시라고 워크북도 저희가 문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 좀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본 교재 뒤에 집어넣고 잘 찾을 수 있도록 인덱스도 달아놨으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2026학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인강 쪽에서 주어진 미션이 더 커졌는데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모의고사부터 출발해서 책임지기 수업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게 있을 거고 이제 더 막 아이디를 짜내서 제가 시간 더 쪼개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라 이건 확정된 건 아니다. 오디오북을 만들까? 음성으로 좀 남겨줄까? 그런 걸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할까를 생각 중이다. 아직 모르겠다. 생각 중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친절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챕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 1, 챕터 2, 3, 4, 5, 6, 7까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이 강좌를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야. 단 한 개의 단어도 뜻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이 강좌가 필요할 겁니다. 챕터 1, 안 헷갈려. 즉, 의미상으로나 형태상으로 다 teach you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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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묶여져 있는 녀석들에 대한 암기, 특히 진짜 그런 녀석들 중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녀석들만 모아 놓은 녀석이에요. 됐나? 돼야 돼? 제가 말 알 수 안 드립니다. 이거 챕터 1에 이미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챕터들이 있어. 챕터 2? 자, 얘, 얘. 바로바로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 뜻 제대로 떠올라야 돼. 됐나? 위에 거 뭐야 얘들아? causal. 밑에 거? casual. 선생님 저 아는데요? 아니, 잠깐만. 안 헷갈려라고 하는 녀석. 이거 아까 챕터 1이랑 똑같구나. 미안해. 챕터 1이랑 똑같이 형태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집어넣은 거거든. 근데 내가 단어 수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 간다. 여러분들 캐주얼이 뭐야? 이런 거? 옷 입고 청바지 뭐 이런 거? 네가 부정적 뉘앙스가 이 단어에 달려있지 않으면 너 언젠간 이것 때문에 지문을 못 읽게 될 거야. 아니면 선지를 못 고르게 될 수도 있어. 챕터 넘버 1, 형태적으로 헷갈릴만한 녀석에 대한 구별과 특정 단어에 대한 확장이야. 왜 이게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챕터 1에 들어가서 맛보기 강의라도 들어보십시오. 그럼 챕터 1에서는 헷갈릴만한 녀석들에 대한 모음집을 본다면 챕터 2. 본격적으로 애들이 도움을 미친듯이 받는 챕터입니다. 진짜 제대로 아니? 자, struggle. 뭐야 이거? 고군분투? 고군분투하다 뭐 이런 거야? Exclusive 뭐야? 뭐 배타적인? 자, 그럼 나 질문 던질게. 이걸로 한번 해볼까? I exclusively love you. 해석해보자. 난 널 배타적으로 사랑해.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나와. 그리고 이건 선지에 미친듯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only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젠간 또 틀릴 거예요. 그게 왜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강좌예요. 이미지로. struggle? 봤을 때 그냥 고군분투하다 했다? 아니, 부정 뉘앙스가 네 머릿속에 없다. 너무 치명적입니다. 매 시험마다 나온 녀석이니까. 제대로 아니하는 거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다. 다 아니? 잽던 넘버 3.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보통 1번, 2번 뜻은 다 암기를 하거든. 근데 저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에이, 몰라 하고 넘기거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꼭 돼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가 추려드리는 챕터가 바로 챕터 넘버 3. 다 아니. 게임이요. 뭐 게임이요? 뭐 게임이요? 사냥감을 모르시면 수능에서 힘듭니다. 괜찮아? positive. 긍정적이니요? 또. 다 알아? 또. 양성반응? 또. 적극적인. 어? 적극적인? 모르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V단어는 네가 모르는 단어가 잘 안 나와. 아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지. 그런 애들이라고. 들어가 볼까? 테스트야. 수거 여러분들 외우기 얼마나 싫어하니. 근데도 의식적으로 외워야 되는 수거가 있어. at best.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베스트니까 플러스. 끝나는 거야. argue for. 뭐 주장하다야? 아니. 찬성하다야. for 들어가는 순간. 둘 다 올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라는 거는 제가 이거 찍는 시점이 2020 5학년도 수능이 끝난 시점이니까 둘 다 치명적으로 나옵니다. 수거 중에 꼭 이해해야 될 거. 참 더 넘버 5. 관계를 주는 단어. 자. 글읽기 강좌라고 그랬죠? 올인원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1년 동안 네가 무조건 제대로 글을 읽으려면 소재끼리 연관성을 알아야 돼. 라고 맨날 강조하거든. reflect. 반영하다? 언제 쓰는 말인데? A는 B를 반영하다. 뭐가 뭐한테 영향 미치는 거야? B가 A한테 영향 미치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글 읽혀. 김지영의 얼굴은 김지영의 부모님의 뾰족한 유전자를 반영한다. 그게 글 읽기의 핵심이니까. 예문도 부리 단어 교재에서 보실 거고요. 채탑 넘버 3. 아니 6. 3랜다. 말도 안 되네. 말하기도 부끄러운 단어 아니야? 그치? 어우 창피해. 근데 다 아냐고. 제대로 아냐고. 초기본단어의 본질과 확장에 대한 얘기예요. 스쿨? 학교? 예를 들어. A school of fish. A school of fish. 물고기 학교? 안녕하세요. 물고기인데요. 저 학교 가야 돼요. 큰일 납니다. 학파. cultural? 누가 몰라. 문화적인 거. 질문. 문화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시험에 나오거든. 기본단어의 본질. 문화적인 게 무슨 말이냐고. 이때 specific, particular.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아는 단어인데 선지를 못 고른다는 소리야. 그런 수업이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 수업이라고. 챕터 넘버 7. 이걸 내가 외워야 돼? 즉, 여러분들 단어 중에 모양이 좀 어려워서 외우기 싫어하는 단어. 난이도 좀 있는 단어. 이런 애들. 또는 전문 용어 같은 것들 있지. 솔직히 전문 용어는 몰라도 되거든. 근데 알면 지문이 바로 뚫리는 경우. 그런 애들만 모아놨어요. Frequency? 저 아는데요, 선생님. 빈도수요? 주파수. 헤르츠 할 때 주파수야. 주파수를 외워요? 예, 외우세요. 제가 그렇게 정해드릴 거니까. 나오는 건 제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Zero sum game? Zero sum game? 경제학 이론에서 나오는 녀석이죠. 이게 근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선지까지 나온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친구들과 모르는 친구들은 독해의 속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독해를 위한 강좌라고. 됐어요? 설명은 강좌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V단어는 수업에 부담감은 없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텐션으로 제가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뭐 썰을 풀던, 뭐 노래를 하던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어떻게든 설명드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재밌게 이해하시고 무겁게 복습하시면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모든 모의고사에 적어도 10번 이상 해설강의에서 10번 이상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니? V단어 화이팅! V단어 화이팅!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 그냥 매번 나오거든. 그것도 치명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길 바랍니다. 뭐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V단어 수강평 한번 가봐서 보세요. 딱 여러분들의 고민과 비슷한 친구들이 도움받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디 정말 이번 V단어도 작년보다는 어쨌든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됐으니 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올해 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번 달려보기를 바라고요. 또 질문하실까봐. 선생님 작년 교재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저희가 결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추가된 단어만 더 넣으시든지 써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처음부터 다시 하시든지 왜냐하면 예문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제가 해설강의하는 것처럼 읽을 때 어! V단어 화이팅! 아싸! 어! 이놈봐라 V단어 화이팅! 이 말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어? 여기 하트가 돼 있냐? 어? 하트가 돼 있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수업에서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김정현이었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